그냥 이렇게 합니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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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정을 안하면 내 몸이 깨어나야 해 깨어나야 해 됐다! 내 몸이 시작! 됐다! 됐다! 다음의 마지막으로 됐다! 옆사람 한 번 부딪혀서 딱 나야 합니다 자 됐다! 자 된다! 자 된다 박수 준비! 너무 길어! 길어! 늘어지지마 경로담도 아니고 자 된다 박수 준비! 자 된다 박수 시작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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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근정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듯이 억지로 대답해서 30분, 40분, 50분 하면 그날 긍정으로 출발한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이 시원한 날씨 속에 부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놔 뭐 시원해! 도와주겠지 아줌마들은 더 하고 싶대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즐거워